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을 드라마 끝나고도 연락을 많이 하시나요? 엄청 자주 하죠. 누가 좀 주도를 하시는 편이지? 막내가. 제가 불러요. 오늘 뭐해요? 제가 다 불러요. 형 어디 갔다? 사랑 형들이랑 가서 놀아 인마. 어? 좀 다녀요? 시간 생기고? 예, 대. 형님들. 우리 멤버분들이 되게 짓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, 우리 우리 보고 사랑한 거. 사랑한 거 있었는데 작곡을 한 거예요. 아니 이게 저희 이제 화랑 형들이랑 수습봉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계속 이제 저희들끼리는 서로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요. 멤버들이 그걸 보고 질투를 많이 느꼈나봐요. 아니 뭐 장난식으로 우리한테 사랑한다고도 안 해주냐고. 네, 사랑해요. 가서 놀아. 형이 없어. 형이 없어. 지금 알아. 지금 알아. 다시 걷 쫓는 건가. 여기에 또 살아봤어요. 이제 사정이 было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